우리 우주 이렇게 아직 어린데 엄마가 남들 눈치 보느라 우리 우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. 그리고 정신부님하고 무슨 일 있었던 간에 엄마는 죽어도 네 편이야. 우리 우주 그건 알지? 안 그래도 돼.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. 주사위라니? 엄마가 나 영화바러 후술까봐 내 혓풀이 짰을 때부터 기억 안 나? 왜 난 괜찮은데? 나 엄마 저 짤 못 무는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자세히 익혔잖아. 우주야 넌 그때 돌도 되기 전이었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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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